더 윈드는 코노돌이라고요, 코노돌? 코노돌? 코인 노래방에서 시작과 끝에 저희 노래가 나옵니다. 맞아, 맞아. 엔딩곡으로 다시 만나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. 우리 다시 만나 곧 다시 만나 하늘 위로 추억이 퍼져갈 때쯤에 내 마음 전할 거야 이 느낌 영원해 추가요, 추가! 직접 선배가 또 있다고요? 하이라이트! 저흰들 컴백을 앞두고 하이라이트 선배님들이 조언해 주신 게 있나요? 윤두준 선배님께서 저희 댄스방에서 치킨이랑 비자 사다 오셔서 다 같이 무슨 방이요? 네? 댄스, 춤추는 댄스 연습실 댄스방 노래방, 댄스방 몬트미니 앨범이 나왔어요. 이번 키워드가 우정이거든요. 아직은 서툴지만 저는 뚝뚝한 사랑이랑 저희들의 우정 그리고 성장통을 겪는 10대들의 이야기를 저희 더인드만의 청량함으로 잘 이렇게 만든 곡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